와 얘들아 여기 오랜만에 일본 료칸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? 응 좋다 완전 좋다 일본의 료칸 테이블은 엄청 말랑하구나 나 정말 일본 오고 싶었어 그니까 여기 일본 온천이잖아 근데 한국에서 왔더니 비행기를 오래 탔더니 이거 배가 고픈데 원래 온천같은데서 밥같은거 준다 그랬었는데 쪼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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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얘들아 저 료칸에 오신걸 정말 환영합니다 얼굴은 정말 이쁘신데 목소리가 허우스캐시군요 근데 정말 이쁘시다 건우치와 스미 마생하지만 자리에 착석해주시길 바랍니다 ечение퍼록 여러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서 하니 맛있게 드셔주길 바랍니다 와 스기야키 도시락이다 완전 맛있겠다 Pam- apostle,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많이 먹고 살을 많이 찌여주세요 와 맛있다 와 엄청 맛있어 유키 일본 음식은 이런 맛있다 아 그러다 우마이 진짜 맛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한 그릇 더 갖고 와 아 진짜 맛있다 얘들아 근데 얘들아 너네 일본 욕한 하면 떠오르는 그 귀신 이야기 알아? 아 알지 갚아 갚아 아니거든 그 일본 욕한에 그 온천 주인장이 굉장히 아름다웠대 그런데 밤만 되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이 엄청 길어진다는거야 아이 뭔 소리 그러더니 사람들은 막 잡아먹는데 그치 말도 안되는 소리지 우리 그럼 밥 먹고 온천 들어가서 몸 좀 쫙 풀까 와 온천 나와 나 진짜 가고싶어 나 지금 당장 가고싶어 그럼 갈까? 지거워 아니 어딨지 온천이 음 야 여깄어 와 바로 입장 겸치마라 와 물이 좀 차가운데 아 이거 완전 낭만적이야 낭만 겨울에 와서 그렇지 와 이거 엄청 뜨끈 뜨끈하니 몸이 쫙 풀리고 시원하다 시원해 나랑 잠수 잠수 시합하자 잠수 내가 목 눌러줄게 못 나와 못 나와 멍청한 녀석 너가 여기 귀신이 되면 되겠다 하하하하 아 뜨끈하다 얘들아 그치 어? 안녕 들어온 고개질이 왔네 안녕 크다 다양한 귀신이 长 육수än 이따 날 puppy 하하하하 admire qualities illes 사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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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 알 사롱수 사롱수 사LAU Nowadays numerous 이 온천... 스피드 물약이라... 어! 놀래라! 어! 깜짝이야! 내가 더 놀랬잖아! 아 나 진짜 놀랬어! 야 아무래도 저 일본 귀신 너무 무섭게 생겼어... 윌룡냥냥... 윌룡냥... 어디에 갈게... 아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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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얼음 때문에 못가잖아! 자 여기... 온천에서 나가야 됩니다... 근데 어떻게 나가지? 조심해! 어! 너 어딨어? 난 숲의 요정이야! 그치 그게 무슨... 거짓말이야! 도망쳐! 잠깐만... 이 룩간에 비밀보도가 걸려있는데? 룩간 룩갈리! 저기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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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도움이 될지나 모르겠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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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일보도가!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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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없잖아! 생각났어! 그 로쿠로쿠비는 아침까지 버티면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했거든? 아 진짜? 약간 이중인격 같은 거네? 그치? 우린 다 죽을 거야... 와 야야야야 저거 온다 온다 온다! 어? 야!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! 그치... afterlife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!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박자아아아아아 니야 얌 지렁이 귀신이다 그니까 목이 완전 길어졌어 지붕이라면 안전할지도 완전 지렁이였어 완전 지렁이 완전 왕꿈틀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왕꿈틀 안에 있는 콜라맛 알지 딱 그거였어 지렁이한테 탄산이 들었나본데 이게 무슨 소리임 야 이게 비밀번호거든? 비밀번호는 찾아봐 야 근데 아까 전에 니가 말했던 귀신이 저거야? 맞아 맞아 로쿠로쿠비라고 아침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우린 아침까지 그럼 이거 그거네? 존보네? 그치 많이 버... 자 아이 근데 주변에 있는 거 같지 않나? 아니 난 일단 그걸 찾으러 가볼게 으흐읍 으흐어 우사uu 우사아 비밀번호를 빨리 찾아 그니까 여기 막 다른길인것 같은데 오! 저깃다! 어! 저깃다! 어! 잠깐만 뭐야? 나 캐릭터가 왜이래?! 아아! 잠깐x3 으아악 어이거가 이스라의 보자 보자 이스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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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n 히힛 여기에 dice 또 봐있려나? 어?! 근처에서 숨이 가는데? 여기있는데 여기있는데 으익 어? 여메아 여기! 뭔데? 비밀번호?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어 근데 리아가 잡혔어! 리아가 잡혔다고? 리아 구해줘야 돼! 진짜 죽었네? 뭐야 이거 보트가 왜 여기 있어? 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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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으니까 집은 안전하다는거니까 비밀번호를 찾아봐야겠다 자 여기 어딘가에 어 밀치기검이잖아 어 놀래라 뭐야 너 라마 라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너 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말이야 음 여기 숨으면 모른다 이 근처에 있는 음 넌 못찾아 내 목소리 들리지? 넌 절대 못찾아 어? 어? 빌보드 3개 어 놀래라 안녕 야 너 다리가 왜이래 어? 왜 다리가 라마가 됐어 빨리 도망가기위해 다리를 굴려냈지 하하하하핫 하하핫 쯔 쯔 쯔 쯔쯔 하나가 남은거 같은데 대 그래 야 너 뭔데 야 내가 정신 차려 어 어 무슨 일이야 너 왕 꼬름 너 왕 꼬름 두리한테 조종 다하고 있었 던고 나는 분명히 만찬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구해줄게 고마워 고마워 믿고 있었다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빌보드 하나만 남았어 하나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저 개지롱이 나 전 visa를 없애 안녕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큰일 났다 리아야 니 뒤에 니 뒤 여베라아아아아아악 니 뒤에 나와아아아악 아라씨 띠야아아아아아악 저긴 뛸 데가 없어 음 그렇군 여기서 오면 날려주자 응 저기 온다 댕댕이 계속 뛰어 오케이 미쳤어 한 번 더 미쳐 저 녀석 두방꽃이야 랩스 못 오우 진짜 나 내 녀석들의 사진을 발가락 찍혀 버려가지고 이렇게 열을 더 걸릴거야 앉아 우 gens 흡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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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아 이거 가끔 들어갔다 아까 이놈 뛰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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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맛있겠어? 너가 여기 있으면 그 한여름이 오겠지? 너희들을 전국으로 해서 먹을 거야! 땡땡말에도 너 희들은 죽여... 너희들아... 내가 죽여... 아, 아야!! 아, 아야!! 나는... 너희들아... 아, 아야!! 너 Hunting Him... 아, 아야!! 너for... 아, 아야!! 형이 아야!! 그녀석이 오고있어! 이러지 마세요! 이러지 마세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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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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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고기가 너무 좋아 진짜 웃기다 비밀번호다 찼어? 비밀번호? 어! 비밀번호 찼어! 오케이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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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 온다! 멍청한 귀신 나한테 와보던가 넌 죽었다 난 죽었다 귀여워 비밀번호를 맞춰보겠습니다 두번째 네번째 세번째 세번째 네번째 017 017 하나 뭐야 여기 비밀번호 하나 뭐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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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1 1 1017 이야 으악 참았지 아으 atroc 아유 젠장 얘들함 나 갇히고 말았어 어... 아니? 댕댕어! 여배가 당장 나와! 야 리아가 배신했어! 여배가 정말 미안하지마! 어딘가 한 눈만 한 눈만 먹는다 잠시만 으흐흠... 아아... 죽어..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고기는 고기는 아니... 불쌍을 보내지 마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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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... 탱내가 내가 구하러 왔어... 저 녀석 진심이야... 쟤 한번 쳐주라 저거... 스킬 몇... 몇... 어... 탱내가? 탱내가? 어? 우리가 저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? 글쎄... 저 녀석... 목에서 뭐가 나가는데? 어! 야 아파 아파! 아파 아파! 얘들아! 내가 스피드 포션 있어! 가자! 하나, 둘... 셋... 뛰어! 뛰어! 싹~~ belts 으아아아아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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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아아아 빨리 열어 1, 0, 1, 7, 잡 가자! 운전해 여바라! 운전해 여바라! 얘들아 타! 가자! 댕댕이는 버린거야? 버려! 버리래 가자! 가자! 멍청한 귀신 녀석! 거짓말 뭐 계속 쫓아! 가래침이라도 뱉어봐! 오! 오! 으악!! 하지마 얘들아! 지금 획득이 1분 직전이야! 좀만 버티면 돼! 내 여섯걸이 자꾸 먹어주마 아 신났다! 오? 야! 아싸!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아아아 이렇게 로쿠로쿠 로쿠로쿠비는 햇빛에 약해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 정말 큰일낼 뻔했다 크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다시 원랭대로 돌아오셨어 응? 애교를 부리고 계셔 무슨일이 있었나? 온천 주인장님 괜찮으세요? 애교라 살려줘 도메세지 뭐야 야생의 뱃대지야 괜찮으시죠? 너무 갑자기 몸이 떨려요 너무 무서워요 말을 잃으셨어 자 어쨌든 오늘 로쿠로쿠비 만남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웠네요 저녁이 되면 목이 길어진다고요 조심조해 주세요 그런가요? 죄송해요 그런지 몰랐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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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